ㅂ을 잘 쓰는 비결은 짧게 내려긋기를 잘하는 겁니다. 짧게 내려긋기를 조금 연습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. 짧게 내려긋는 연습을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. 우리가 내려긋기 연습할 때 보통 길게 쓰면 이렇게 이렇게 길게 연습하잖아요. 이건 일반적인 경우고 ㅂ이나 ㅁ 같은 경우에는 짧은 선이 많이 들어가잖아요. 그 짧은 내려긋기 선을 따로 연습합니다. 짧게. 이렇게 짧게 짧게. 처음엔 천천히 하시다가 좀 잘 되면 빠르게 연습하시면 되고요. 볼펜으로도 한번 써볼게요. 볼펜으로도 마찬가지예요. 똑같이 단번에 붙여서 내려긋습니다. 짧게 짧게. 이렇게 짧게 내려긋는 연습을 하시면 ㅂ을 잘 쓰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. 짧게 짧게 짧게